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투표 많이 많이 해주세요 투표는 잘했어요? 네 처음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인증은 어떻게 찍은거지? 아니요 아 처음이어서 찍었어요 아 첫투표에요? 네 국민 여러분께 투표 꼭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아 저희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꼭 투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잘 하셨어요? 네 몇번째 투표에요? 저는 두번째 네 그렇구나 트윗 트윗 네 국민께 투표 꼭 하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하나만 정해주세요 여러분 투표 꼭 하세요 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고마워 thôi 역시 왜냐하면 알 요새 이삿 이 저기 정말 저는 거기 그녀 이본나 인증 이제 이쪽에 왔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